또 끓여있어. 간장댄죽으로요. 명승만님이 지금 박하게 간장게장 담고 계세요. 엄마 나 자고 일어났더니 언제 개가 왔네. 하나밖에 안되네. 하나 밖에 안되네. 이게 지금 10kg야? 지금 내 10kg 간장 많이 들어가는구나. 간장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3개 산거요. 개는 근데 되게 맛있게 생겼다. 빨간즙즙 개 아니에요. 그치? 간장이가 하나밖에 안되네. 그거 봐 내가 모자른다 그랬지? 내가 모자른다 그랬지? 내가 모자른다 그랬지? 또 다르네. 원래 여기서 뭐 영상이 이렇게.